혜은이 우리 딸이에요. 불안해하잖아. 그것부터 다독여주자고요.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. 혜은아. 혜은이는 아는 거야. 감사합니다. 또 만날까요? 우리 좀 간당간당한 거. 알죠? 혜은우 씨 와이프가 오래 두고 있던데요.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언제든 답답하면 와요. 뭔가 굉장히 미안해. 이 복잡한 와중에 보겠다고 미친놈처럼 달려가서. 같이 가요. 같이 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